저는 동아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소미입니다. 오늘의 제 발표 주제는요. 우리는 행복할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주제가 행복해와들었습니다. 중학생으로서 고등학교 가는데요.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행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요. 행복의 정의를 봤습니다.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 봤는데요. 만족, 기쁨, 행복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설문조사를 해서 SNS에 올려봤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32명의 여학생, 18명의 남학생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질문은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많은 학생들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등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친구들이 TV를 볼 때, 평화로울 때, 또 쉬고 있을 때 등등의 답변이 나왔고요. 학원에서 빨리 끝나서 집에 갈 때, 또 학원에 가지 않을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해야 할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었죠. 제 답변은, 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색을 좋아하고, 제 디자인을 좋아하고, 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항상 예술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술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미술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미술선생님이 우리 자신을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그림 그릴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현실을 잃는 것입니다. 행복한 상태입니다. 저는 미술학원을 6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도 미술을 정보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이 좋고, 그림을 그리면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만족스럽고 기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많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에서 저를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행복할 시간이 있는가?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답변을 보면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만큼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 한국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 등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곱 시간에 잠을 잡습니다. 하지만 제가 숙제가 많으면 잠을 많이 못 잡습니다. 또 잠을 못 자면 저는 다음 날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죠. 숙제가 많이 없다면 물론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복한 상황이 있지 않은 것이죠. 잠을 자고 쉬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술가로서 한국 교육의 문제는 이것은 예술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 음악가, 댄서들이 등등 모두가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국 교육의 수술을 입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 숙제가 수술이 학생들과 학교에 관한 수술이 과외활동도 포함되고 공모전에서 수상내역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정시라는 것은 하루 만에 수능을 쳐서 그 때는 비행기도 뛰지 못하고 교통도 통제가 되죠. 한국에서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입력이 단 한 번의 시험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수시제도는요, 점점 대학에서 폐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좋은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예술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도 좋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친 것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행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답변도 있었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행복하기 맞는 것이다, 마스크를 벗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영계 학원에 다니면 행복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상세 번째 질문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학원에 가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학원에 가느냐 물어보니까요, 34%가 학원에 15시간을 간다고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숙제가 또 있겠죠, 8명만이 학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24시간을 학원에서 보냅니다. 이 이유는 제가 미술을 공부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에 1주일에 1주일을 학원에서 보내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학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보다는 하甜 rhinds가 많은 unsp aids 도와ru는 그렇지만, 학원은 아직도 몇 가지 편입니다. 학생들, 학원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원이 학교에서 결하는 데 없고 학생들과 학賓시 기록 oblig Reporting out to school, sports, music 그리고 martial arts, 학수라고 일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생들과 학 motive 입니다. 부산에 5,000개의 학원이 있고, 서울에는 3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인 것이죠. 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4.7세가 되면 학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3세가 된다고 합니다. 왜 학교가 있는 학교를 할까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배우고, 다른 나라들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더 쇼킹한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한 명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죽으면 행복할 것이다. 50명의 학생들이 답변했고, 저는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해병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서요. 저는 제 친구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불행한 것을 집중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요. 그리고 학생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이 지난 12년 동안 사망률 1위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행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일단 말씀하신 질문은요. 1에서 10까지 나의 행복들을 측정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1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10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50명 중의 단 한 명이 10이라고 답했고요. 8명이 4 이하라고 답했고요. 또 10명 중의 단 한 명이 1이라고 한 명이 10이라고 했습니다. 또 행복할 때는 친구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쉬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더욱 날개를 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자신감을 갖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시간을 공부해라 하는 것보다 이를 오히려 더 행복해라고 해준 것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행복할 시간이 있을까요?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서 행복할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행복할 시간을 주었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